발가락을 왜 다쳤냐면은 어저께 저희가 마스터링 된 음원을 들으면서 술을 마시다가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식탁에 딱 보상처럼 저희 리듬 파티가 노래는 나름 가수라고 한번 둘이 불러보겠습니다. 아무데서나 볼 수 없는 갤라성 집주! 가자! 하나 둘 셋! 예! 온라인 그대 여자로 빛빛 더 살았던 것 같은 세상에 해가 더워 그룹이 그 자녀던 다 하얀구나 가실붓도 없는 이 세상에 맘이 강해라 영국이 번쩍 찰나하신 한 도시 가족이 다 있다 지멸만 봐라 세상에 건마 타이오가 건마 비가 온다 비가 온다 가운 비가 내리네 세상은 돌아온다 인생도 돌아온다 네! 성장한 뭔가 기운이 어디었냐 내 앞에 버티고 있는 그대는 뭔가 답답해 못살겠다 대머리 아저씨 어두운 이 세상에 미치게라 세상은 달려가고 욕도 먹으러 비켜가고 내가 언제 간 적이 원했던가 난 원하지 않는다 나의 인생 시간 실수의 집으로 난 빠져나네 눈치 태양 가리며 건물에 한 사람 서 있네 무엇이 서러운가 더러운가 아염없이 울고 막히네 떨어지는 눈물을 쫓아서 날라는 새들을 따라서 떨어지면 나라 떨어진다 이번 달에는 나인가 또 나는 한 사람 미치고 미치고 떨어지네 또 나는 두 사람 미치고 미치면 떨어지네 또 나는 세 사람 미치고 미치고 떨어지네 또 나는 내 사랑 미치고 미치고 하bare 저희 클럽으로 멤버 소중화 드릴게요 예아 기타 이상렬 잘생겼다 오늘 해수나 패치만에 대해서 방금 전에 면도를 하고 왔어요 애플같이 얼굴만한 싹시 포커스 기타 패스 황현식 포 플라이어티 섹시 악보년 건방 일수킥 오늘을 위해서 특별히 모셔왔습니다 저희 매니저 전태후 항상 저희 뒤에서만 열심히 드러머를 치고 있는 천재 드러머 플라이어티 다크오스 캡티로 빼네 가슴 카로케 샌드미 이삼경 우리들의 캡티드 영원한 캡티드 캡티로크 캡티드로 캡티드로 레츠고 고맙습니다. 1, 2, 3,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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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